성교사 야곱 안녕하십니까 아이국에서 살고 있는 성교사 야곱입니다 이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다만 목소리를 만날 수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성교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름과 저희들의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소명에 관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985년 중3 때 대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고향은 대구인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미션스쿨이었고 그곳에서 성경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수업을 받았어요 그 시간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애원한 종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린 마음에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 서 있었는데 지금 제가 소속된 교회의 한 형제 저의 중학교의 후배였던 그 형제가 저에게 자신의 교회로 가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형제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그리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마음이 열렸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마음의 슬픔과 분노와 상처들과 열등감들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뿐으로 말미암아 제 삶이 제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1, 고2, 고3을 지나면서 저 동일하게 모든 학생들처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해 봐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고 싶은 그러한 꿈이 생겨났습니다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너의 성적이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데 일반 대학을 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느냐 하지만 저는 너무나 학교 부동했기 때문에 저의 그 마음을 담임선생님이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이 저의 꿈을 저의 진로에 대해서 수용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대학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신학교는요 목회자의 추천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추천서를 쓰고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청년의 교사나 이런 활동들을 한 사람일 때에 신학교에 추천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나 학생회의 교사로 일을 했지만 추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목회자님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대해서 그리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는 일반 대학을 진학했는데 1989년도에도 여전히 대학가들은 심한 대모에 휩싸였습니다 잦은 결강과 학생들이 대모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결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보내고 1년이 다 돼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다니는 것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도 자주 받지 못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신학교에 가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제가 서울에 다니던 그 교회 목회자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회자님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님이 저에게 신학교에 가는 것을 승낙게 주셨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신학교에 선배들과 후배들 동기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밤을 새워 많은 토론을 하면서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더니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길이 아주 옳은 길인데 그것이 정해진 길인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장을 얻어서 일반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장으로는 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이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직업이고 또 받는 급여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조금 많은 그런 급여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복지학과에서 특별히 정신보건을 전공을 했어요 이 정신보건복지사는 정신보건센터나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도 2년 동안 인턴을 하는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는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턴 활동을 했는데 SST라는 사회적용 활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환우들을 데리고 볼링장에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볼링장도 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운동 경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볼링장에 갔는데 어떤 환우가 제가 볼링공을 찾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있는데 어떤 환우가 볼링공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저는 몰랐죠 앉아있다가 주변에 다른 환우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 잘 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볼링공에 맞았다면 아마 젊은 나이에 주님 나라에 가서 너 왜 왔느냐 볼링공에 맞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뻔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참 힘들겠구나 내가 내 명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도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럼 내가 어떻게 또 어떤 직장을 가지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유일하게 선생님들에게 칭찬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국어예요 문학이에요 제가 시를 좋아했거든요 잘 쓰지는 못했지만 또 시를 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국어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국어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에 국어 공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세 번째 학업이 저에게 저의 직업과 저의 적성에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공문학과를 졸업하고 입시학원에서 강사일을 하게 되었는데 언어영력 강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가르치고 언어영력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쳤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물론 학원 강사라는 것이 돈은 좀 잘 나가는 강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단점은 늦은 기가예요 아이들이 정규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오게 되고 학원 수업을 마치게 되면 보통 밤 11시 이렇게 10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결혼한 상태였는데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어가요 아이도 늦게 잠들고 아내도 잠을 늦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밤에 늦게 오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이 경기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저에게 군인 교회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보통 연대까지는 연대 목사님들이, 군목들이 연대 교회를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 대대로 내려가면 대대에는 군목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군목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보통은 민간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협동 목사로, 협동 군목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협동 군목으로 약 9년간 경기도 송추에 있는 탄약 부대에서 군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즈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단에 있는 군목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육군본부에서 한국에 있는 12개 교단만 정식으로 군송교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군소교단이고 독립교회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목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통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것이 2006년 12월 성탄절에 받은 통보입니다 군목에서 혐의된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배웠던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보람된 일이었는데 군목에서 혐의됐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마음에 큰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침 12월은 저희 아이가 한 달 전 12월 되기 한 달 전 11월에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그 마포의 빌라 3층에서 떨어져서 당시에 저희 아이가 4살이었는데 빌라에 떨어져서 이 아이가 골반뼈가 골절이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에 급히 이송했고 아이가 치료를 받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4살 된 아이가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 기간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올 그 즈음 군목 혐의미의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의 슬픔과 제 마음의 자책감과 그런 우울함 이런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전철을 타고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1호선 전철 1호선은 조금 낡은 전철이에요 또 1호선에는 특별히 노숙자들이 많이 타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때는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늦은 밤에는요 그 한 칸을 다 차지하고 덜어누워 잠을 자는 거예요 늦은 밤 학원 강사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이제 기가하는데 그날 이제 군목 혐임 통보를 받은 거죠 9년을 목회했던 군인교회를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제 흔들리는 전철 1호선을 타고 의정부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의정부로 집으로 그런데 저는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전철이 막 흔들리는데 갑자기 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은 믿을지 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난 소리인지 아니면 제가 귓가로 들었던 환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맞은편에 노숙자가 누워있었는데 그 맨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발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것이 연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연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 귓가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너의 신을 벗어라 제가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신을 벗어라구요 이렇게 흔들리는 지하철 1호선 저 맨발의 노숙자 그 냄새 나는 저 발 왜 제가 신을 벗어야 합니까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제가 서 있는 곳이 뭐가 거룩합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등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도 아니고 제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도 아닌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로 졸업했지만 아버지의 그 비난 가족의 비난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니 예 아버지 평신도입니다 아니 너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왜 평신도로 사니 너희 형은 장노기 목사고 너희 동생은 캐나다 침내교 목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 아버지 저는 평신도가 좋아요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희 집안은 형과 동생이 다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는 지하철 1호선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신발을 벗으라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주님 제가 서 있는 곳은 냄새 나고 조금은 지저분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맨발에 노숙자가 누워 있습니다 제 삶도 제 삶의 자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툴대면서 조금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입원해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음성 내 신을 벗어라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 어디서 본 말씀인데 하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그 말씀이 출국기에 있더라고요 출국기 3장의 말씀이었어요 출국기 3장 4절입니다 4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모세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의 산에 가시떨기에 불꽃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가시떨기에 일어나는 불꽃을 보면서 들은 음성입니다 출국기 3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해 그가 가로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신 받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졸업반 27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성교 훈련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단기 성교 훈련은 바로 필리핀의 여행 금지 구역이었던 민다나오 섬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 남부 지역으로서 이슬람 극렬 테러 분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한 채로 단기 성교 훈련을 떠났고 그곳에서 약 15일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성교사님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전도훈련을 한다고 말했고 또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 사람들을 자원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톨릭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때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갔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무사히 그리고 그 얼굴에 빛나는 얼굴로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큰 인상을 받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성향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나도 만약에 나의 생에 이러한 일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야마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슬림 지역으로 가지 못한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그러한 제가 마음 가운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만약 선교사가 된다면 무슬림 지역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소원을 27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8살에 바로 제가 저희 아이가 사고 나서 입원하고 있었던 성모병원 그 입원실에서 지하철 1호선 흔들리는 지하철 1호선에서 들었던 뇌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주님께 말씀해서 찾게 되었고 바로 그 말씀이 모세를 목동으로 지냈던 그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요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인정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뭐가 나고 인격적으로도 참 유순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분노와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그런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저의 인격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교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2006년도 11월에 아이가 빌라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2007년 5월에 또 아이가 아파트 이제는 아파트 13층에 매달린 거예요 2006년도에는 빌라 3층에서 떨어져서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는데 2007년에는 이제 13층 아파트에 매달린 거예요 난간에 손을 잡고 저희 아내가 2007년 5월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의정부였는데 벽산 아파트 의정부 벽산 아파트는 A동, B동, C동이 이렇게 D긋자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B동에 살았고 맞은편 우측에 A동, 좌측에 C동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동에 바위를 레슨하러 갔어요 아이는 그날 감기에 걸려서 눕혀놓고 약을 먹이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갔는데 돌아왔는데 아이가 깨어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문을 갔다가 이렇게 안에서 글귀로 그려버렸어요 아내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글귀를 글고는 그걸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열쇠를, 보조 열쇠를 하는 사람 열쇠를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아내가 어떤 용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로 난간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1층으로 내려갔어요 1층 공터, 놀이터로 내려갔는데 이거 D긋자 한 폭판에 공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 난간에서 저희 집 난간에서 그 옆집 난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재해보려고 딱 바라보는데 좌우에 아주머니들이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를 찾아 헤매다가 저희 아이가 베란다로 난간으로 나온 거예요 베란다로 그런데 저희가 그 난간에서 해지면서 해지는 모습을 오고 커피를 한 잔 하려고 커피 테이블을 올려놓고 만들어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아이가 커피 테이블 의자에 올라가고 그 커피 테이블 의자에 다시 테이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간과 원래 벽산 아파트,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난간은 성인의 허리까지 옵니다 아이가 5살짜리 아이는 도저히 그 난간을 건너갈 수 없는 거죠 건너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게도 설치해 놓은 테이블에 커피 테이블에 올라가니까 그 난간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난간을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가보니까 13층이니까 발 디딜 데가 없잖아 아이가 너무 놀라서 난간을 잡게 된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는 깨군발로 겨우겨우 난간 그게 끝머리에 깨군발을 짚고 버틴 거예요 주변에 소리를 지르고 어떤 아주머니는 그 아파트 층에서 이불 던지고 던져준 이불로 이제 아이를 떨어지면 받으라는 거죠 저희 아이는 너무나 떨려서 1구에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1구 구조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구 차가 도착한 것은 신고한 후 10분이 걸렸어요 저희 아이가 13층 난간에 손을 놓은 것은 매달린 지 5분만이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에게 저희 아이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어떻게 우주의 창조주의고 인간의 조물주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지를 저희 아이가 손을 놓으려고 했던 그 시간에 12층 아저씨가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차를 내고 집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고향에서 먼 친척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차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층 아저씨와 저희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2006년도에 저희 아이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그 빌라 3층에서 떨어져서 골반배가 골절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기부수를 통기부수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 3월 4월 아이가 기부수를 한 채로 기부수 꽤 오래 갔는데 1월 2월 그 기부수를 한 채로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밤에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럭드럭 그래서 이 12층 아저씨가 경찰서에 두 번 이상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노크라고 들어왔는데 노크라고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조사할 게 있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12층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가 골반 하반신 통기부수를 한 저희 아이를 보면서 이 경찰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만 12층 12층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마음이 상했어요 무슨 이유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상처를 사고를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할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층 아저씨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일찍 출근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원이었던 그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12층 아저씨에게 좀 따지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의 개인적인 원수였던 그 12층 아저씨가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소리가 나니까 이 아저씨가 베란다로 나와본 거예요 나와봤더니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전부 다 12층으로 13층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자기도 고기를 빼고 그런데 벽산블루밍의 난간이 높거든요 올라간다는 게 용기가 필요해요 이 아저씨는 허리를 길게 빼고 이렇게 봤어요 이 아저씨가 동일하게 위를 올려다봤죠 올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발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난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아저씨의 말은 너무나 자기도 떨렸대요 너무 충격이 됐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침 그날 누가 왔죠? 이 12층 아저씨 회사원이었는데 왜 그날 원찰을 냈죠? 바로 고향에서 친척 어른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아저씨의 허리를 붙들어주고 이 아저씨는 12층 난간에 서서 팔을 뻗었고 마침 5분 동안 버티다가 손을 놓았고 그 손을 놓고 떨어지는 아이를 바로 받아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119 구조대의 차가 빨리 왔다 하다도 10분을 더 끌었어요 아이는 이미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한 주님만이 우리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학원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단 한 번인데 우리 아이가 저희 아이가 매동이에요 저희 아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만약에 죽음을 당했다면 사고가 나 죽게 되었다면 아마 저희들은 어떤 희망이 끊긴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2006년 12월 성탄절날 왜 저에게 이 출국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는지를 그리고 제가 성교사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제하고 괴로워하는 저에게 왜 주님이 이러한 사건을 허락했는지를 남은 생애를 내가 너의 아이를 살려준 것처럼 남은 생애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이 세계의 아이들을 그 무슬림 지역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니 그리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만일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외칠 거라고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 그 말씀이 저에게 해당된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길가에 있는 돌보다 못한 존재지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살아난 그 생명을 담보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하든 어떻게 저에게 정제를 하든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가운데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제 마음가운데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2007년 5월 6월에 저의 아내가 큐티 말씀을 보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저는 입이 둔하여 혀가 둔하여 요하의 그 명령을 바로왕에게 전달할 수 없는 자라고 거절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 차에 이러한 사건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걸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결코 정자함이 없다 그것은 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비로소 정죄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 나는 그렇게 문제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지 나의 육신의 기질대로 나의 욱하는 성격대로 좋은 아버지도 좋은 남편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탄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 이대로 내 삶을 끝낼 수는 없지 내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남은 생일을 살다 가야지 사탄아 결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온전히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매가 저에게 또 보여준 그 말씀 한 구절이 제가 아이국으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떠나고자 했던 그 아이국은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자매가 저에게 들려준 로마스 8장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아 칼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국은요 이 아이국은요 교정한 무슬림을 살해할 때 칼을 사용해요 칼로 목을 잘라요 제가 그런 사진을 그런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이 아이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서 제 마음가운데 더럽게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매가 큐티를 통해 저에게 보여준 로마스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아이국에는 이슬람 국가인이 아이국에는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칼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암호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령 우리가 그곳에 가서 죄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곳에 가서 카레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 27살 필리핀 민나나오 섬에서 비굴하고 나약하고 비급해서 무슬림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지 못했던 그런 27살의 청년인 나를 주님이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겠다고 결단하고 2007년 7월에 아이국으로 답사를 떠났고 2007년 10월에 무명의 성교사로 아이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GNTB 방송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자격 없는 저를 성교로 부르신 그 주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